한 주 동안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어떤 종목이 하락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이 상승 하락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최고의 맛 저는 덱스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상징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어떤 상징이냐? 메타버스의 상징으로 선정을 했어요. 덱스터는 시각 특수효과 VFX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외 영화, 드라마 이런 제작물들을 납품을 하고요. 한국은 이런 특수효과가 활용된 영화 시장이 거의 걸음마 단계.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2D 영화에 익숙하고 물론 지금 3D 영화, 4D 영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특수효과가 많이 가미된 영화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블록버스터급 특수효과가 굉장히 많이 활용된 영화들이 호황을 많이 보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시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 동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수효과가 활용된 영화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 10배 정도. 미국도 비슷한 규모의 시장이 이미 거대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은 아직은 거의 걸음마 단계다. 국내에서는 성장 여력이 높고요. 미국이나 중국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넥스터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XR 콘텐츠 전문 기업인 비빔불과 메타버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기에 새로운 용어 확장현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XR인데요. 확장현실은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 헷갈리시는 분도 있죠.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짜입니다. 우리가 볼 때 3D 영화 볼 때 색깔 다른 빨강, 파랗, 셀로판즈 같은 거 안경 끼고 보시는 거 있잖아요.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인데요. 가상현실은 제가 말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짜예요. 가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상현실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죠.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상을 씌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수 안경을 쓰고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건물을 봤어요. 그럼 그 건물의 이름, 그 건물의 연도, 그 건물의 소재 이런 것들이 안경에 쫙 뜹니다. 그럼 그 건물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띄운 건 뭐예요? 가상. 그렇죠? 가상과 현실 걸 교묘하게 결합했죠. 현실의 가상을 씌워서 조금 더 넓게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이 반영된 대표적인 게임이 포켓몬고. 예전에 있었던 게임이죠. 배경은 우리가 사는 배경인데 거기에 포켓몬이 나오는 건 가상이에요.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거죠. 이게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합성인데 이걸 혼합하는 개념이 뭐다? 혼합현실. 앞으로 XR이라고 표현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은 많이 갖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부진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대장격의 흐름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던 자이언트 스텝,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던 메타버스 관련주의 수급이 재차 유입되는 모습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